상사에게 사랑받는 직장인 되기, 상사 설득하기. 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현석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상사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상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라. 이게 영업과 비슷해요. 영업인이 세일즈 하는 사람이 물건을 내가 골라서 팔려면 내가 사장이 돼야 되겠죠? 직장에서 상사가 팔라는 상품 위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품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단점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 장점 위주로 볼륨 노력 똑같습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리고 단점도 인정하고 그래 중요하지 않아. 찾다 보면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1편을 못 보신 분이라면 앞에서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오늘은 문제 직장 상사 네 가지 직장 상사 유형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을 자세하게 좀 풀고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만나는 진상 상사들 네 가지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할 일 되게 잘해. 일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상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일 잘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나를 디스하는 상사. 첫 번째 진상입니다. 두 번째 진상. 공은 다 가로채고 책임은 나한테 다 미루는 상사. 아이고 미칩니다. 또 세 번째 상사. 무능한 상사. 이게 참 진상이에요. 일 너무 못해. 무능하니까 실정도 안 나고 나한테 피해를 줘. 네 번째 상사. 아 그냥 너무 엄해.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막 부하들을 막 족치는 거예요. 독재적으로 하는 상사. 아주 무서운 상사. 이렇게 네 가지 상사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밑에서 일하시고 싶으세요? 다 싫어요? 그럼 내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나는 할 일 다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 드리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나 일 잘하는데. 이상해요. 나만 미워해요. 나 일 잘하는데. 그것도요. 바로 대놓고 얘기 안 해요. 은근히 은근히 뒤에서 또는 이상한 거 가지고 압박을 스트레스 준다. 이런 분들 많죠. 당연하죠. 그 얘기 들으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능한 부하가 있다 그러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일도 못해? 이래서 되겠어?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일은 잘해. 일을 잘해서 딱히 일 가지고 혼낼 게 없어. 근데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만 잘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일을 잘하는데 왜 나를 못 사게 해 보죠? 이렇게 상담하는 부분들을 보면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만 잘해요. 일만 잘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 못하면 대놓고 혼내는데 일을 잘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직장이라고 하는 건요. 직장. 장이잖아요. 장. 어떤 장소. 일하는 장소인데 일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도 하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사생활 얘기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일만 합니까? 휴식도 해야 되고 사담도 나누죠.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편안해. 너무 즐거워. 근데 어떤 사람은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뒷담화를 한다거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불편해. 불평문만을 한다든가 뭔가 행복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은 잘해야겠죠. 일은 기본인 거고요. 직장이라고 하는 좁은 개념만 보지 마시고 좀 넓은 개념으로 내가 8시간, 10시간을 생활하는 공간 이 안에 소통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내가 말한 것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직장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을 만나면 그냥 만나면 행복감을 느껴. 너무 대견해. 그럼 좋아하겠죠. 근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일은 잘하는데 뭔가 다른 부분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 외의 것에서 인간관계 상호작용에서 나는 과연 동료나 동료나 선배에게 또는 특히 나를 미워하는 그 상사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접성이고요. 두 번째는 유사성이고요. 세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닮은 게 있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상호성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사와 부하라는 범위를 놓고 본다면 어차피 같은 직장에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접성이라는 요인은 이미 충족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인 수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사와 부하로서 항상 업보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상호성도 이미 충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호감과 피로감이 갈라지는 부분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바로 유사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사와 나와는 뭔가 전혀 공통점이 없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보면 유사성 공통적인 부분을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외면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동문이다. 같은 고등학교 서로배다. 동양 출신이다. 군대 출신이다.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좀 보니까 이런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상사가 부하직으로 꾸짖어요. 넌 자식아 이르겠다. 군대도 안 다녀왔어. 그랬더니 부하가 그런 겁니다. 부장님 해병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금방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 해병대 나왔어. 몇 기야. 나도 해병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바로 친해지면서 뭐 엄청 그 다음부터 주기 잘 받더라고요. 유사성이죠. 사실 해병대 나온 거하고 직장 어쨌든 뭐 유사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찾지 마시고요. 물론 중요하죠. 학연지연 혈연 같은 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쨌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인간이다. 또 같은 회사를 다닌다. 뭐 같은 부서에 있다. 이것도 공통점이고 부모님이 있다. 있으면 다 살아계시면 또 공통점이고 결혼했다. 자식이 있다. 아들이 있다. 애가 초등학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같은 꿈이 있다. 이런 거 승진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취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뭔가 찾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러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알아들일 것은요. 유사성의 문제에서 호갬의 문제를 불일치의 효과와 커뮤니케어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에 동양이라서 같은 해병대가 나와서 이렇게 처음부터 생겼던 유사성이 있는 관계보다도 불일치할 수 했을 때 중간에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유사성을 찾게 되면 오히려 처음부터 가졌던 유사성이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호감도를 가졌다는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당장 내 상사에게 어떤 점이 나랑 비슷한지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노력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미루는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